마카오에서 베를린 무기장사 공관 스파이 암살의 망명까지 이걸 다 어떻게 엮어야 말이 되는 거냐? 정보가 전혀 안 뜨는데요? 이것 봐라 오랜만에 고스트를 다 보내 지금 평소 너가 올리지 않아 전의 공화국의 휴중선이도 감시 대상이 됐다 여기야 응, 끝났어? 비펜지 제트시 에스사프트코드 에스사프트코드 플레이오 아 으멘 히에스 비디아 에스사프트코드 service 에스사프트콘 에스사프트콘 아